안철수 의원은 그때도 찬성한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탈표가 일단 최소 하나는 나온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8표가 나오면 통과가 되거든요, 제표결도. 이탈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탈표가 안철수 의원도 저는 입장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표결이 실제 이래서 바뀔 거라고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특검의 남발과 그다음에 탄핵도 이제 거의 그쪽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국회 내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상상이 갈 정도인데요. 첫 이를테면 제의결에서 8표가 설사 못 나온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더 씌워져 있는 레임덕. 벌써부터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모습. 이게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한 제의결, 거북관 행사, 또 제의결, 거북관 행사, 제의결. 그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한 번은 뚝이 터질 가능성이 그게 더 걱정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화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컨대 예고가 된 거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북권이 행사가 될 거다, 제의 요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국회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제적 의원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00석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전원 다 참석한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의석 분포를 보면 법 야권이 192, 그리고 법 야권이 8인데 8표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200표에는요. 그럼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른바 이탈표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 아닐까 싶어요. 더군다나 22대 국회의 첫 재의결 요구,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를테면 거북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표결이니까 상징성과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저는 빌버스터에 대해서 쭉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아주 미숙함, 이게 거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가 다시 등 떠밀려서 하고 있고 하지만 여당으로서 소수당인 상황에 뭔가 절실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 절실함이라는 게 야당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원내 전략의 미숙함, 부재, 이런 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아마 8표가 이탈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해 아마 안간힘을 쓸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첫 이를테면 재의결에서 8표가 설사 못 나온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더 씌워져 있는 레임덕, 벌써부터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모습, 이게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한 재의결,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거부권 행사, 재의결, 그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한 번은 뚝이 터질 가능성이, 그게 더 걱정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안철수 의원은 오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 사실 그동안 특권법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했는데 오늘은 반대표를 던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속보가 지금 나오죠. 특권 반대 김재서, 민주당 정생용 특권, 정쟁용 특권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특권 찬성, 안철수, 국민과 함께 간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찬성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지금 뒤에 보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안철수 의원은 파란색으로 돼 있고요. 반대하면 다른 색깔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앞서서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과 관련된 어떤 본인의 의사표용도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재병특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표결이 와도 다시 산성할 것이다. 미리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실제 찬성했고 다시 재표결이 돼도 찬성할 것이다. 특권 필요하다는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웅 전 부대변인. 이른바 재표결이 갈 것 같은데 재표결까지. 그렇다면 그 재표결의 결과 안철수 의원은 그때도 찬성한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탈표가 일단 최소 하나는 나온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8표가 나오면 통과가 되거든요, 재표결도. 이탈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탈표가 안철수 의원도 저는 입장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표결이 실제 바뀔 거라고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특검의 남발과 그다음에 탄핵도 이제 거의 그쪽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국회 내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상상이 갈 정도인데요. 지금은 아주 그냥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병대 특검이라는 것도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쟁이거든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공수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설특검법은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했던 공수처나 상설특검법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결국 대통령을 향하고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특검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 하나의 특검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전략적으로 우리도 사고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표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대로 없이 오히려 더 반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뜻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민주당이 폭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개별적인 특검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여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국회 개원식인데 불참하겠다. 그렇다면 이른바 반쪽 개원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불참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 있습니다, 속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당의 불참 선언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입니다. 또 바로 연기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일정은 추후 확정되겠다. 그렇다면 또 그 사이에 어떤 협상 과정이 있을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해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로 가게 되고요. 지금 거부권이 사실상 예상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재표결과 할 자가 다시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의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다.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안철수 의원 앞에 파란 점, 녹색 점이 찍혀 있죠. 이건 찬성이고요. 김재섭 빨간 점이 찍혀 있죠. 이건 반대 표시입니다. 이렇게 또 정광판 찬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질문이 많이 쏟아지겠네요, 지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김기웅 전 부대변인은 안철수 의원들로 아마 설득돼서 아마 재표결 대면 반대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또 인용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국회가 굉장히 어수선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지금 국회가 굉장히 어수선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